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부 쿠테타가 일어난 미얀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길거리를 나와서 군부를 규탄하고 쿠테타를 빨리 철회하라, 군부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하자 유혈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탄을 든 총을 발포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대한 폭력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경이 쿠테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지금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더 이상 인명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한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서 구금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이렇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주주의와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영어 버전으로도 함께 올리고 해시태그에는 justice for Myanmar, 미얀마의 정의를, 또 stand with Myanmar,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저항한다 이런 글들을 함께 적었습니다. 문재인이 미얀마 사태에 관한 우려 입장을 직접 SNS로 표명한 것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양 정상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 또 민주적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물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수치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 NLD 이 동맹이 압승을 하자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구태탈을 일으켰습니다. 지난달 초에 수치고문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을 감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고 군경은 유혈 진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첼 바첼테러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얀마 군경에 의해서 최소 54명이 숨지고 1700명 이상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첼테러 대표는 보안군이 평화시대를 향한 실탄을 발사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혐오스럽다. 미얀마 군은 살인과 시위대 수감을 즉각 멈춰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관련해서도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는 침묵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규탄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엔 안보리 회의까지 소집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황규환, 황규환하고 다른 황규환입니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의 이야기입니다. 황규환 부대변인의 말처럼 문재인은 지난번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를 할 때는 아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홍콩에서 이른바 젊은인 우산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나와서 홍콩 신체 인구가 한 7백만 명 되는데 20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모여서 시위를 했다. 그러니까 어린이와 노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인들은 다 나왔다 할 정도로 홍콩의 민주화 요구가 거쳤고 그런데 홍콩 공안이 대대적으로 진압을 할 때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폭행, 구타 등의 사건이 있을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홍콩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시진핑의 눈치를 보고 친중정책, 친중행부를 하고 있는 문재인이 홍콩의 민주화운동 때에는 아주 입을 다물고 있었다가 이번 미얀마 사태에는 민주화운동에 마치 기수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화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중국의 민주화는 억압돼도 되고 미얀마 민주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지금 홍콩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도 아주 많은 입에 담지도 참담한 인권 탄압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이나 영국의 BBC 방송들이 거기 여성 재수자들을 폭행하는 것들을 직접 라이브로 소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아주 힘없는 나라라고 보여지는 미얀마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국내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에 훈계를 할 정도가 아니라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민주적, 독재적 아주 이런 억압에 대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다는 것 마치 미얀마 사태에 언급을 하면 국내가 민주화 잘 되어 있는 나라처럼 포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아집니다. 이미 방송 언론들을 노조를, 특정 노조를 통해서 장악을 하고 사법부를 김명수를 통해서 통제하다시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검찰도 정권의 소나기를 완전히 틀어넣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이른바 중수청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내친 것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국회는 지금까지 다수 의석을 내세워서 일당 독주에 입법폭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공포에 적폐의 몰이를 하면서 그동안 전지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장, 국정원장 4명, 장차관 등 각 기관 공직자 대표해서 한 150여 명을 구속하거나 기소를 했습니다. 아주 치졸한 정치 보복을 벌이고 있다 하는 것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아주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민주화해라, 민주화, 민주화 하면서 지금 국내 상황은 아주 독재를 치닫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민주화에 큰 참견을 하고 훈계를 할 만큼 그런 자격이 되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자파 운동권 독재로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지르고 갈수록 그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데 자신은 마치 민주화의 기수인 것처럼 이렇게 위선을 뚫고 있다. 이게 바로 위선의 끝판왕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선진국들이 한국의 대북전단검지법, 5.18 폄훼검지법,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에 대해서 강력한 인권 탄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국민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입을 열면 바로 처벌받는다고 하는 거기다가 다시 언론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유튜브나 또는 댓글에 관해서도 특정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 하면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서 아예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감히 지금 민주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집회도 방역수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서 단속하지 않았나 그리고 반대파를 교묘하게 억압해왔다는 문재인 정권 거기다가 기독교 예배를 집중적으로 차별을 해 억압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지금 다른 나라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 자체가 코미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말에는 피켓을 들고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보다 더 강한 소리로 문재인 정권의 독주 독재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